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디입니다 잠시만요 아 이거 문 좀 닫아야겠다 네 오늘은요 제가 오늘 먹다 남은 이 최후의 불닭볶음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매운데 네 안녕하세요 불닭볶음면 우유도 미리 준비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와 오늘 새로 사러 엄청 매운데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매워 이게 어떤 맛이냐면 그 고추장을 100개를 씹는 맛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다시 먹방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무 매운거 아니야?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른들이 먹어도 맵고 어린애들이 먹으면 더 맵고 어린애들이 먹으면 더 맵고 그런데 소스를 반으로 넣어도 엄청 매워요 소스를 반으로 넣어도 안 넣어도 안 남아 맛이 똑같을거에요 이 불닭볶음면 이거 먹다가 잘못하면은 배아파로 설사할 수도 있겠다 제가 제가 저기 집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만큼이나 제가 예전에 먹었었어요 매워서 이제 도저히 못 먹겠다 한 젓가락 먹고 한 번으로 안 맵고 살짝 깊고 한 번에 잠시 합니다 일정기 이렇게 안 벨어로 나 이런 게 이상으로 프레디엄입니다